1, 2, 3 나는 21살 2학년 여전히 친구들이 너무 좋고 고정 강의는 너무 싫지만 내 삶 앞에 담당한 나는 직진과입니다 종류장에서 조금만 걸으면 바로 건물이야 기숙사는 건물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장을 통해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우리과 함께 뭘 배우냐고? 지금은 내일 배워! 진짜 신기하지?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도 있어 우리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다에서 확인 가능성이 режим 가능성 예상화 красавProducts 아 건물? 외부는 이렇게 생겼고 통합공학실과 일상생활 동작실에서 실습이 이루어져 버스 타고 조금만 나가면 영화관, 대회마트, 여러 음식점들이 있어 건물 내부에는 편의점과 카페, 편의점이 있고 기숙사 생기고 여가 생활을 적을 수 있지 우리는 지금 마산내 작업지로가로 간다 마산내 작업지로가